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6번째 강자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악은 새로운 악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윤혹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13장 이후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까지 마태복음 3권의 내용을 통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의 집 3권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두 단락은 헤롯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2사에서 5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악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이 목숨을 잃으면 패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목숨을 잃으면 죽은 자가 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패배가 될 수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악관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패배로 오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오고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헤로시 승리한 자 같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오히려 죽인 자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두려움의 방향으로 자기의 생각이 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내 죄를 책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헤로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헤로시의. 죄 없는 세례 요한을 핍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삼절부터 보시죠. 전에 헤로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사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디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 다 하였습니다. 즉 헤로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만은 악한 일이에요. 왕이 그가 비록 애덤족 속이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안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진 도덕률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시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권력자에게 밑보인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 그래도 권력자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억압과 압박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정이었어요. 왕의 권력이 셌던 곳이에요. 그래서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로시 요한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5절 후반절을 보이시죠. 무리가 누가?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즉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를 죽이게 되면 누가 헤로되게 등을 돌려요. 누가 헤로스를 미워하게 돼요. 바로 무리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즉 헤로스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은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은 일인지 선을 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레기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 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을 지금 그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대놓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를,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정 20장 23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이 드러남으로 그 악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을 봅시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짜여 여호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아를 버렸으므로 여호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아의 전 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니 즉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끝까지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자기 악이 드러남으로 자기 악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여서 의인을 공격하는 삶을 살지만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그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발람이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듣고 저주하러 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민숙기 23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수없이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바로 성막을 둘러싼 각각의 세 집화가 내 방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못 세는 것은 당연하고 그중에 4분의 1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평화로운 모습이라는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기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아주 악한 모습을 나가고 때로는 자기의 삶이 평안을 얻기 위해 은혜의 삶을 살기를 꿈꾸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속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나 봐 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돌이키는 걸 보고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한 거야.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는데 나에게는 항상 선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악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 악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개라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이 악과 짝 갈 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악과 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에 패배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는 패배함이 없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악인과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할 때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량을 따진다는 거예요. 총량을. 내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여기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상세시켜서 총량이 의로우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는 것. 죄를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숙의 죽으신과 부활의 역사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죄와 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줍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때로는 그가 선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그가 악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누구에게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누구에게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라고 회계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땐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는지라 헤롯의 생일에 잔치를 열어서 유력 인사들을 다 모아왔는데 이 헤롯의 딸이 즉 자기의 조카죠. 미리 말하면 자기 동생 빌립과 헤롯의 사이에 낳은 딸이거든요. 이 딸이 그 안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헤롯이 맹세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맹세를 받자 이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엇을 부탁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죄를 들쳐낸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선물로 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특히 우리가 5절과 함께 비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죠. 왕이 근심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했어요. 자 근심한 이유가 뭐였어요? 원래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서 멈췄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9절 후반적으로 봅시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체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즉 그는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명성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명성의 근원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고 여기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찬동하는 무리가 있어요. 죽이는 일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무리가 있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충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근심한 거예요. 그의 근심의 근원이 바로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양쪽의 의견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해요? 죽이는 것을 선택해요. 이 선택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였을까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자기 이의. 두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사람은 악인들은 필연적으로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즉 어떤 명분이 생겼어요? 내가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맹세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져나갈 수 있고 나의 이익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괴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런 괴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거나 동참하지 않도록 이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사악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하는데 서슴치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악은 새로운 악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선 헤롯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헤롯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의 아내의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즉, 가늠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가늠을 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인 만든 거예요. 이것은 죄가 죄를 불러오는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가 바세바를 취하자 자기 가늠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로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 헤롯도 자기의 가늠죄 때문에 죄 없는 자를 가두는 또 다른 악을 그가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악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더 큰 죄, 살인죄를 계획하자 동참하게 됐어요. 즉, 살인죄로 이어졌어요. 가늠이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해서 살인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은 악을 생성할 뿐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거짓말은 고백하는 순간 한 가지 거짓말로 끝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생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바로 헤로디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디어 빌라도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으면 그냥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석방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기본을 맞춰주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생각했다 그러고, 6월절 특사로 사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강도인 바나바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입성했던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자기가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상식이 있으면 예수님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든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하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본디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내놓으려고 그래요. 화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때려서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와 다르게 그 채찍질까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 석방했으면 끝났을 거. 죄 없는 분을 죄인이라고 만드는 이 작은 죄를 범하니까 그의 판단 미스로, 그의 정치적인 견해로 자기는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능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짓는 이 작은 죄의 무게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어요. 그는 이미 죄에 죄를 더해서 살인죄까지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속성이에요. 악의 특징이에요. 악 앞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멀리해야 돼요. 작은 악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지금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을 보십시오. 의인을 자기들의 기분에 맞춰서 의인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아삭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죄책감 없이 태어나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들이 이렇게 악에서 악을 더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보시자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결국 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악에 점점 물들게 됩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빛의 사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총을 광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에게 이용당하거나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고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바로 악한 자들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세례요한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의 삶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들은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악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악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이런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